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숨은 꽃 제8회입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결국 알렌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뉴욕으로 떠냅니다. 그곳에서 알렌은 직장을 얻고 빈민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요시에는 아이를 임신했지만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독한 생활을 하며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오직 사랑만을 이유로 주변의 축복도 없이 미래에 대한 신중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이 결혼. 과연 이들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숨은 꽃 제8회 알렌은 리치문드의 조용한 거리에 있는 어느 조그만 호텔에 들기로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요시에와 같이 나타나 너무 사람들 눈을 끌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호기심에 찬 논초리나 말 없는 질문에 그는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에 일본에 있을 때도 물론 그와 같은 논초리와 질문이 뒤를 따랐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 당시 요시에가 자기에게 그것을 일러주지 않았던가. 이것을 새삼스레 지금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다. 공연이 요시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달갑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호텔은 마음에 들었다. 요시에가 고풍스러운 조용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몇 그루 나무가 아직도 단풍 서 있는 조그마한 네모진 성원이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작은 방에 자리 잡자. 알렌은 곧 자기 아버지가 와 있을 클럽으로 전화를 걸었대. 케네디 씨는 전화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대. 그는 그 전날 도착하여 몇몇 친구들을 될 수 있는 한엔 집이 아닌 그들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나 시간을 보냈대. 그 친구들은 모두 한가루와 보였고 유식한 케네디 씨를 그들은 각기 반겨 맞아주었대. 톰 케네디 씨와 이야기하면 신문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럼 곧 가마 그는 알렌이 건 전화에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그가 빌린 클럽의 넓고 좋은 방안을 슬슬 거닐었대. 그러다가 잿빛을 띈 큰 갈색 외투를 걸쳐 입고 맵시 없는 노른 중절모를 썼다. 그리고 방을 나와 넙직한 계단을 돌아 내려왔다. 승강기는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타지 않았을 것이다. 바깥 공기는 때아닌 무더위로 지는 듯 했다. 그는 택시를 하나 잡았다. 맨스플드로 갑시다. 기사에게 이르고는 차가 시가를 끼고 이리저리로 달리는 동안 모든 것을 이전듯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의 부인과 수고받은 긴 이야기를 아들에게 감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알렌이 부딪히고야말 현실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다. 결과는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호텔 앞에서 차를 내려 돈을 치른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흑인사와 나이를 고개짓으로 불렀다. 여기에 들려 놓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좀 만나러 왔어. 이렇게 말한 케네디 씨는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하여 자기는 내 아들을 만나러 왔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자기 역시 이번 일을 꺼려하는 마음이 있단 말인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는 평균을 멸시했던 까닭에 세계 모든 사람의 살빛이 같아질 날이 꼭 오고야말 것이며 그날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살빛이 더러운 칼색이 되어버려진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싶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말씀이 되어있는 복잡한 인종 문제는 싹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한 분은 뉴욕에 갔을 때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가 민족의 구원을 열렬히 부를 수 있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케네디 씨 이 백인종과 유색인종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씀이시죠? 그 고집센 여자는 물었을 때 그 자리에는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남쪽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으므로 그는 유난히 질긴 닭고기를 뜯어먹으며 아참 그런 문제를 없애면 되잖소 없애면 된단 말이요. 유쾌한 어조로 말하자 그 여자는 그에게 다시는 말을 붙이지 못했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케네디 씨는 안내계로 걸어가서 헬쑥한 사무원에게 당부했다. 알렌 케네디 씨에게 아버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전해주시오. 네? 사무원은 그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노려보건 말건 그는 그런 것은 아주 무관심했다. 승강기는 저쪽에 있습니다. 걸어올라가겠소? 단 한층 위였다. 층계는 높지 계속 올라가기가 쉬웠고 위층 폭도에는 두터운 양탄자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의 발차극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알렌이 일러준 22호실 문에 천천히 노크를 했대. 그는 가는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고 이오, 아 우리 아버지시오 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대. 문은 곧 열렸대. 케네디 씨는 그 방에서 자기를 보고 빙그레 웃는 알렘밖에 보지 못했대. 요시에는 머리를 매만지러 침실로 들어갔어요. 잘 보이려고 아주 열심히 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 여자들은 모두 머리에 까다로운 것 같은데? 케네디 씨는 대답했다. 그는 방에 들어와 알렌이 외투를 벗기고 모자와 단상을 받아들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대. 그리고는 가장 편해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그 작은 방을 한 번 둘러보았다. 오래 지쳐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담배 부칠 만한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었다. 내 부인이 들어오기 전에 하는 말이더만 너의 어머니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내 부인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으니 너하고 단둘 있으면 좀 의논해 보자구나. 낙심한 듯이 엄숙해진 아버지 얼굴을 대하자 알렌은 꼼짝도 안 하고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어머니가 저희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케네디 씨는 입장이 난처한 듯 외면을 하고 담배만 빨았다. 아마 그런 모양이다. 아마도 너의 어머니는 내 부인을 맞아들일 마음의 순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구나. 물론 너의 어머니는 언제나 너를 보면 반가위 맞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사실 나한테도 너의 대수는 언제나 환영하노라고 말해달라더라. 내 방은 언제나 전 그대로 차려둘 것이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쓰게 해놓겠다더라.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렌은 침실로 뛰어들어가서는 그 사이의 방문을 닫아버렸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케네디 씨는 담배를 비우며 기다리고 있었대. 길고 가는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갔다. 그는 알렌이 그녀에게 그가 이야기한 것을 말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녀가 알게 되면 이런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랑이 되게 그러하듯이 알렌도 아마 부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버지로서도 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자신이 부인과 같이 보낸 괴로웠던 지난 밤을 회상했다. 그는 부인에게 자기가 리치몬드로 알렌과 알렌의 신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부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그의 탈식이나 한 것처럼 몹시 나무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인에게 따졌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소. 그러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는지 알기나 하오. 당신하고 나뿐이란 말이오. 젊은 부부야 까짓거 아무데나 가서 살림을 하면 그만이지만 결국 이 집에 홀로 남는 것은 당신과 나뿐이오. 외아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소 여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이야기한 것은 그 여사를 여기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혼한 것을 어떻게 하오 그럼 여보. 그러자 부인의 고운 얼굴에는 그가 벌써 오래전부터 냉소라고 여기고 있는 표정이 떠올랐대. 그런 표정을 그가 처음 본 것은 그들이 같이 신혼여행을 할 때였었는데 그 까닭은 지금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키스하기 위해 만들어진 듯 싶은 부인의 입술이 그의 사랑도 배쳐가는 듯 비중 내밀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생각만은 떠올랐다. 당시에는 부인에 대한 애정이 부인을 변하게 하지 못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그는 여전히 부인을 사랑하기는 하면서도 전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 부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고 부인에 대한 애정이 주저되는 때가 번번이 있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의 말을 부정했다. 부인은 마음만 느끼면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했으나 가끔 남편이 두려워하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또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소리란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소. 설 같은 거 알 게 뭐예요? 그때 부인의 얼굴에 떠오른 승리의 빛이 그는 싫었다. 그런 표정을 남편은 그 손에도 두서너 번 본 일이 있다. 그 한 분은 부인이 남편과 아들의 의사를 모시하고 알렌을 사관학교에 넣었을 때였다. 아들을 퇴학시키자고 고집을 부리면 사회의 여론이 시끄럽게 일어나겠기에 그는 부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알고 모르고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케네디 씨는 말을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의 오물거리는 두의 이야기에 질책과 같은 고함으로 대꾸했대. 당신 말이 옳고 말고요.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문제라는 것이요. 이 수호의 법은 백인과 유색인종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부인이 그를 마주보았고 그는 부인을 쏘아보며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보, 그것은 당신도 아다시피 흑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하여튼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케네디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으나 자기의 개인 변호사인 헤인저 씨에게 문의하고서야 삶을 잃을 수 있었대. 그런데 부인의 말은 사실이어서 이 수호의 법은 알렌과 요시아와의 결혼을 금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알렌의 부인이 될 여자에게는 동양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것을 아들에게 어떻게든지 이야기해야만 했대. 샘문이 열리고 알렌이 요시아와 같이 들어왔대. 케네디 씨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오고야만 것이었대. 케네디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들이 손을 잡고 나타난 젊은 여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부끄러움을 타는 귀여운 여자의 우유빛 살깗에는 붉은 빛이 돌았고 커다란 검은 두 눈은 두려움으로 젖어있었다. 이 얼마나 예쁜 얼굴이고 수줍어 하면서도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이해받기를 애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에서 갑자기 이 여자에 대해 가여운 마음이 용서 숨쳐 나왔대. 요시아입니다. 알렌은 아내를 소개했대. 케네디 씨는 천천히 걸어와서 요시아에게 그의 커다랗고 부드러운 파란 손을 내밀었대. 반갑소.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소.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자그마하고 단단한 손을 한 번 꽉 쥐어주었다. 퍽 필요했겠소. 또 고향 생각도 날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요시아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알렌의 아버지 케네디 씨의 장대한 체구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크기는 하나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녀는 반글에 웃었고 케네디 씨를 쳐다보는 그녀의 두 눈은 더 커지고 입술은 떨렸다. 케네디 씨는 다성하게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살빛이 비교적 긴데의 안도감을 느꼈다. 남부의 상류집안 딸들 중에도 살결이 이보다 훨씬 더 거무스레한 조녀들이 얼마든지 잊지 않은가. 그는 이 사실을 그의 부인에게 꼭 이야기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참으로 작군. 일본 여사들은 모두 이 여사같이 작은가? 그는 아들을 향해 물었다. 요시애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아버지? 알레는 대답했다.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의 아버지가 요시애의 섬세하고 간들어진 매력을 알아준 것이 분명했고 따라서 그는 요시애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이 여사를 사랑하게 된 것을 이해해 줄 것이오. 결국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키 큰 두 남자 사이에서 요시애는 반가시 웃었다. 그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아버지인 이 크고 뚱뚱하고 착한 사람이 자기를 도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만사는 다 잘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퍽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그 같은 아버지를 둔 알렌이 훌륭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렇다면 요시애 자신도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알렌에게서 떨어졌다. 앉으세요 아버지. 여보 우린 차가 없지 않소? 사안을 불러서 차하고 무엇 좀 들 것을 가져오라고 하오.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케네디 씨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작은 며느리가 무척 귀여웠다. 나는 막 아침을 먹고 왔소. 알렌이 이야기할 테지만 나는 아침을 많이 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지만 점심은 조금밖에 먹지 않고 저녁은 밤에야 먹지. 케네디 씨는 자리에 앉았고 요시애는 그 주위를 돌았대. 그리고 위스키 소다를 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코크를 하실까요? 하고 애교스럽게 물었다. 알렌과 같이 여행을 하는 동안 요시애는 코카콜라를 코크라고 부르는 것을 배웠고 그녀 자신도 돌어 마시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위스키 소다를 가서 오려무나. 케네디 씨는 며느리를 즐겁게 해줄 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알렌은 위스키 소다를 주문했고 요시애는 웨이트가 쟁반에 그것을 들고 올 때까지 초조해 했다. 위스키 소다를 가져오자 요시애는 알렌이 그 유리컵이나 얼음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고 모든 일을 손수했다. 케네디 씨 옆에 작은 식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잘 차려놓은 후에 케네디 씨가 유리컵을 손에 들자 겨우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요시애는 지켜서서 그가 첫 모금을 마시는 것을 볼 때까지도 역시 초조해 했다. 맛이 어떠세요? 아주 그만인데? 그는 또다시 며느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선뜻 대답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자, 앉지 그래. 그리고는 몸을 편히 가져요. 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 내 아들이 친절히 대해줍디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옳지. 암 그렇고 말고. 여보, 앉아요. 그때 알린이 일렀대. 요시애는 말없이 곧 앉았대.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는 그녀의 우아한 몸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대. 늘 이처럼 너를 위해주면 사람 버리기에 알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가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군. 불현댓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랫동안의 그의 습관은 그로 하여금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은 잘 잊어버리게 했었고 따라서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당면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작은 여자를 앞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여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할 것이므로 들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그와 알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아들이 정당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실로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케네디 씨가 침울한 얼굴을 하자 요시에는 바로 옆에 있는 그의 기분을 곧 알았대. 그래서 알렌을 쳐다보며 그녀는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요시에는 알렌이 일본말을 할 수 있으면 싶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가 하고 일본말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요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요시에는 이 긴 침묵 가운데 알렌의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니오 알렌을 보는 것도 아니오 그의 유리컵과 발밑에 있는 양탄자와 그리고 유리창을 슬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살며시 마루를 건너가서 알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 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그녀는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다만 아버지가 나하고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시오. 그러니까 요시에 잠깐 딴방에 가있어 주지 않겠소? 알렌은 천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대. 요시에는 무엇인지 아주 언짠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았으나 어린애처럼 순종했대. 그녀는 침실문으로 걸어가 그것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 없이 그 문을 닫았대. 케네디 씨는 드디어 일이 자기에게 부닥친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대. 이젠 피할 도리가 없었대. 그는 유리컵을 내려놓았대. 알렌, 아주 나쁜 소식이 있구나. 알렌은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렸대. 고지곳대로 말해버리는 게 나을 듯 싶으냐? 여부가 있습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는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여 팔꿈치를 무릎 위에 바치고 커다랗고 부드러운 두 손을 쭉 늘어뜨렸다.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손가락을 꼬았다. 얘야, 너희 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구나.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알렌은 따져 물었다. 케네디 씨는 무거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우리 주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유색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오랜 법률이 있어.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낸 모양이야? 아마 같은 부인네들이 어디서 듣고 와서 이야기한 모양이더라.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는 않구나. 그 케네무근 법률에서 유색인종이라는 것은 흑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렌은 쌀쌀하게 물었다. 옳아. 그의 아버지는 동의했다. 그는 몹시 땀이 나서 넓은 이마로부터 큰 땀방울이 귀를 타고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대. 그러나 용서해라, 예야. 그것은 백인이 아닌 모든 인종을 뜻하고 있는 것이란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뱅크로프트 헤인저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케네디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알렌으로 하여금 잠깐 동안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우리가 이 주에서 꼭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겠지요? 물론 없지. 케네디 씨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 데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할 수 있는 건 다른 주에 가서 개출 결혼을 하는 것이겠지.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내 의도가 확실하다면 말이다. 왜 확실하다면 하고 말씀하십니까? 알렌은 따졌다. 그는 자기에 대해 의심하는 기색을 보고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 화가 치밀었다. 케네디 씨는 조용히 말을 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니? 난 단순한 뜻으로 말했을 뿐이다. 다른 주로 가고 말고요. 우리는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세요. 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케네디 씨는 아들을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대.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반남은 음료를 마주 마시고 유리컵을 놓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틀렸다고 나는 본다. 떨어져 살망 중 가끔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는 우리 외아들이 아니냐? 외아들 대우를 해주시지도 않으면서요? 알렌은 반박했다. 어린애처럼 말하는구나. 너의 어머니는 오히려 너를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너의 어머니는 너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란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아직도 갓난애처럼 생각해.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 인생 전부야. 또다시 어린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의 어머니가 어떻게나 슬피오는지 그 슬픔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어. 나는 내 방에 있는 그 낡은 의자에 밤새도록 너와 어머니를 안고 있었고 둘이 다 한잠도 자지 못했단다. 그 일에 대해서는 너의 어머니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았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기는 하지만 몇 해를 두고 너의 어머니는 밤에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어. 너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실테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고집만 세우신단 말이에요. 알렌의 불평이었대. 케네디 씨는 이 말을 솔쩍 피했대. 너의 어머니는 참 가엾고 훌륭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사람이야. 케네디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다성한 목소리로 말했대. 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어른같이 여기고 하는 말이었대. 너의 어머니는 아주 억세고 유능하고 일처리 잘하고 사람을 뒤흔들려고 해서 어떤 때는 나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때는 나는 너의 어머니와 다른 일면을 생각하고 참는다. 즉 타격을 받은 사람이니까 의뢰 거리려니 하고 생각한단 말이다. 아마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해를 한다. 너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재미난 점도 있단다. 만약 그런 재미라도 없다면 내가 너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겠니? 케네디 씨는 한편 부끄러워하며 거의 달래는 듯한 표정으로 말로 나타내지 못할 은근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대. 알레는 감동했고 또 당황했대. 그는 어머니를 한 사람의 부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단번에 덮어두어야 할 것이었대.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파하고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대.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알아요. 이제 모든 것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세요. 아버님 저희들은 오늘 오후에 떠날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 옷과 책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는 선언했다. 그러나 케네디 씨는 몹시 피곤했고 그 귀여운 여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이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보아야겠구나. 너희들이 자리 잡고 살게 되면 그때 만나러 가마. 우리가 자리 잡으면 알려드리겠어요. 알레는 말했다. 그들은 힘있게 악수를 했다. 알레는 자기의 머리를 커다랗고 꾸부정한 넓은 아버지의 어깨에 파묻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그 대신 그는 오히려 고개를 높이 쳐들고 단호한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모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명백해졌고 제 처지도 잘 알았습니다. 케네디 씨는 헛기침을 하고 아들에게 무엇이고 그럴듯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그의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좀 누웠으면 싶었다. 그럼 잘 있거라. 내가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해. 나는 밤낮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도 잘 압니다. 그 귀에 익은 아버지의 말에는 가지가지 추억이 담겨 있었다. 헤어질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 말을 던지곤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알렌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문을 닫자 그는 두 손으로 턱을 바치고 앉았다. 다른 방에선 요시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예를 존중하는 그녀는 알렌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침실 한가운데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여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의자에 앉아본 지도 오래고 마룻바닥에서 잔지도 몇 해가 지나서 그런지 그녀는 몹시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리의 근육은 긴장으로 졸려 들어왔고 등은 침대의 푹신푹신한 요에 베겼던 탓인지 뻐근했다. 당황해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래서인지 전신이 노곤했다. 그녀와 알렌은 얼마나 서로 상대방을 알고 있는지 몰랐다. 사랑의 이해가 따를 때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이다. 요시의 자신의 사랑은 너무 강했지만 알렌 역시 그러한지는 의문이었다. 물론 그녀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녀는 옆방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으나 알렌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침실과 그 방 사이의 문을 가만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알렌은 두 손에 턱을 꼬이고 앉아있었다. 어떤 두려운 서러움이 그에게 안겨진 것일까. 알렌? 알렌은 그의 부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처럼 깜짝 놀라 얼굴에서 두 손을 떼었다. 알렌, 웬일이에요? 요시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재빨리 들어와 남편 곁에 무릎을 꿇었다. 말해줘요 알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알렌은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고 드러난 유색인종과의 결혼금지법을 어떻게 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이들을 잡으려던 그물에 예상도 하지 못했던 요시에가 걸려들었다는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왕벌을 막으려던 장벽이 나비까지 막아버렸다는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가 낳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끼리 살 것을 구해야겠어. 부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는 얼른 말을 이었다. 왜 알잖아 피티싱? 이 피티싱은 알렌이 장난스럽게 사랑하는 요시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왜 알잖아 피티싱?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스라에서 살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좋아하는데 늙은이들도 차차 그것을 좋아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 아마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가 함께 잠깐 돌리러 집에 갈 수 있을게요. 그동안에는 그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지른 채 일어서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요시애가 무릎을 꿇은 채 조용한 흰 얼굴과 무표성한 검은 두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알렌은 말을 계속했다. 뉴욕으로 갑시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대도시로 말이요. 피티싱도 하다시피 우리 고향은 너무 좁은 고장이고 거기 사람들은 모두들 몇 대씩 살아온 사람들이요. 한 열두 집이나 될까? 그리고 세대마다 거기에 하인들이 딸리고 그저 그렇지? 아마 그 중에서 일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단 말씀이군요. 요시애는 말했다. 알렌은 자기의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었다. 그는 부인 앞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는 부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웃어보이려고 했다. 여보, 당신 아버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기억하지 않아? 하지만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그렇지 뭐요. 미국에서는 더 그렇소. 로산젤레스에서 다 클 때까지 살았으면 기억함직한데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요. 그래? 알렌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요시애도 기억하고 있었대. 그녀는 고개를 푹 수그렸대. 길고 고된 속눈썹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대. 나는 달라진 줄로만 알았어요. 요시애는 속은 그렸대. 아마 달라지고 있는 중이겠지.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 변화의 일부인 거요. 알렌은 부인의 말을 인정했대. 요시애는 고개를 들고 남편의 두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았대. 그리고 나는 정말 외로워요.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대. 떠도는 두 별이 그들 자신의 우주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는 것이요. 피티싱. 만들 수 있고 말고. 알렌은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제발 무릎을 꿇지 마오. 케네디 부인. 나는 이 이상 더 당신을 피티싱이라고는 부르지 않겠소. 그것은 밀월 여행 때 이름이지. 이제 밀월 여행은 끝나고 생활이 시작되는 거요. 나는 당신을 조 케네디라고 부르리요. 조아. 미국 이름 같지 않소? 그는 홧김에 담대했었고 반항심으로 용기가 솟아올랐던 것이대. 늙은이들과 과거는 다 지옥으로 떨어서라 하고 그는 생각했대. 그는 군대에서 나와 뉴욕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 결심이었대. 훌륭한 남편이자 살림꾼이 되리라.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그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움치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대. 만약 자기가 아버지가 된다면 사람 눈에 안 뛰는 곳 가령 벌집 같고 이웃도 없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그마한 아파트에나 들어 살리라 생각했대. 자, 소, 가요. 짐을 꾸리고 북쪽으로 떠나요. 그는 정렬 때문이 아니라 분노의 불타며 부인을 포옹했대. 표면상 변화는 쉬웠대. 알레는 그리 힘들이지 않고 어떤 주간지 잡지사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보증 서류가 아주 훌륭한 데다가 그의 인상은 좋았고 또 경험도 있었던 터이다. 명예제대증도 보였고 월급은 강변가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에 넉넉했다. 요시에는 친구를 사귀기까지 했다. 하나는 콜롬비아 대학생과 결혼한 중국 여자였고 또 한쪽은 교육과 아동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인 부부였다. 그러나 요시에와 알렌 사이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요시에와 알렌은 전보다도 한층 더 정열석으로 결합되었고 더욱더 굳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었으나 각자 비밀을 가진 외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작고 조촐한 아파트가 천당처럼 보일 빈민구르의 아들딸이 아니었다. 또한 그들은 아파트나 승강기와 조그만 테라스, 높고 연기에 그을어 시커먼 지붕을 지닌 그런 아파트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넙직하고 풍부한 곳에서 자라난 것이다. 요시에는 현재의 조그만 부엌을 치우면서 장지문을 열면 방근너 또 방이 보이는 교토에 있는 그녀의 넓은 집을 생각했다. 또 알렌은 사방이 한 야드밖에 안 되는 옷장에 옷을 걸며 외아들인 자기가 법률상 마땅히 상속하게 될 커다란 기둥에 선 그의 집의 제 방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각각 몰래 정원이나 연못들을 생각했고 요시에는 자면서 몇 천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자기 집 정원의 작은 폭포 소리를 들었다. 폭포랑 연못이랑 종이 달린 문의 집이랑 도코너마의 보물들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허망한 생활이었다. 벌집 같은 아파트 한 구석에 살며 어떻게 생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태아는 몰라도 살고 움직이고 느끼는 인간이라면 못 견딜 노릇이라고 요시에는 알렌에게는 감쪽같이 숨긴 채 자신의 은밀한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알렌은 알렌 대로 남모르는 그 자신의 꿈에 잠겨있었다. 그는 그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는 희망과 결심을 버릴 수는 없었다. 양친과 어린 시절을 보낸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을 만족시킬 수 없어 그의 화난 너로만 갔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그 집에서 사는 양친을 늘 생각했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해 더 화를 내었다. 남자는 고집하고 주장하여 여자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해야 마땅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자로서 나약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 자신은 부친하고는 아주 딴판인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었다. 그는 너무 결백해서 어떤 남자의 것도 될 수 있는 매춘부를 즐길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정복당한 국가의 여자로 인해 모든 남자가 달라진 것처럼 그 자신도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대. 정복된 나라의 여자들로 하여금 굴복을 강요하는 것도 마땅하며 이는 전쟁의 최후 단계이자 개인적 승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알렌 자신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 것에 틀림없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거만했고 또 고집이 세웠다. 알렌도 육체적으로 우월하고 체력으로 이겨온 세대의 한 사람이요. 남을 누르거나 지배하기를 싫어하는 아버지와는 퍽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 알렌은 무엇이 적어기는 했지만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강제가 심해지고 요시에에 대해서까지도 무리한 것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시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자주 틀렸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른 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완전히 해야 한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고 바르게 하기 위해 애를 썼으며 그들의 안방 겸 식당으로 사용하는 방 한구석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항아리에 꽃을 꽂으며 가꾸는데 몇 시간씩 소비하기도 했다. 사소한 데까지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알렌이 회사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심부름하는 아이도 없었다. 미국에는 하인이나 한여를 가진 집이 퍽 드물다는 것을 아는 그녀는 그런 것을 두려고 하지도 않았대. 더구나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도 몰랐대. 그녀는 겨울이 되어 공원에 산책을 할 수 없게 되면 학교에 다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큰 도시에는 학교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녀는 목록을 몇 개 구해 가시고는 남편이 밤늦게 돌아올 때면 기다리는 동안 그것들을 뒤적거렸다. 매주일 그렇게 늦게 돌아오는 밤이 있었다. 그리고 알렌이 말하는 것처럼 매주 회사에 삽질을 재워두는 밤이 있었는데 그룹 날 밤에는 알렌은 의뢰에 화를 내며 돌아오곤 했다. 때로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새벽녘이 되기도 했으나 요시에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 다닌다면 그녀는 그런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를 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었다. 그 책들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미국식 생활에 관한 책을 늙은 도서관원에게 부탁하여 얻은 것밖에 자기로서는 달리 책을 선택해 읽을 방도가 없었다. 이런 책들을 그녀는 점점 더해가는 놀라움과 당황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책에 써 있는 여러 종류의 부인들과 많은 문제 가운데 자기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단 말인가. 그녀의 생활은 그녀가 사랑하는 한 사람과 더불어 이 작은 아파트 한 구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영원히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 있단 말인가. 집안이 조그만 상자같이 느껴지고 요시의 착한 마음은 초조해지고 조마조마해지는 때가 가끔 있었다. 참말로 이것이 바랄 수 있는 모두란 말인가. 그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알렌, 당신은 친구도 없어요? 그날 밤 요시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스키야키의 쌀밥을 약간 지어 맛있는 저녁상을 차렸다. 친구라니? 남편은 되물었다. 우리와 같이 이야기라도 할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두 분쯤은 이런 식사에 대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와 같이 이야기할 신사숙녀 두 분쯤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사무실을 떠나서는 누구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어. 아마 차차 그렇게 되겠지? 알렌은 대답했다. 요시에는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시애틀에서 나서 자라고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생인 일본인 이세 부부를 초대했다. 그들은 유쾌해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다. 그들이 느낀 요시아의 남편은 아직껏 젊은 미군 상교였던 것이다. 철조망에 둘러싸인 애리소나의 수용소에서 생활한 것을 그들은 잊기 어려웠다. 그러나 요시아에게는 그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날 밤은 즐거웠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 젊은 일본 남자는 나무뿌리에 소각을 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고 했고 요시아의 부탁으로 가장 잘 소각된 것을 몇 개 갖다 주었다. 그것들은 모두 파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념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뚱뚱한 일본인 부인은 말했대. 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것이 못 되고 결국 요시아의 요리 칭찬을 늘어놓다가 일찌감치 그들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요시아는 다시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대. 당신은 그 부부가 당신의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알렌? 요시아는 그 부부가 가버린 후에 남편에게 물어보았대. 그런 거야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요. 나는 당신이 친구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어. 알렌은 참으로 다정하게 말했대. 그러자 요시아의 불안감은 사라져버렸대. 어느 날 늘 창거리를 사러 가는 시장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어쩐지 매우 힘이 들어 침대에 누웠대. 다만 그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끈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했던 징조. 의대에 달마다 있을 것이 지체한다든가 심신에 적은 변화가 생긴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일본에 갔을 때 한 의사가 그녀에게 그녀가 어린 시주를 보낸 정돈미국을 떠날 때 받은 충격. 오랫동안 사귄 동무들과 또 눈에 익은 경치들과 뜨다닌 작별을 한 것. 그리고 일본으로 와서는 자기 나라 거시면서도 서먹서먹한 일본 풍습을 억지로라도 따라야 하는 필요성 등이 그녀의 정신이나 심정에 제약을 가했고 그것은 또 몸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몇 주일 전에 그녀는 임신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두려워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임신을 막아보려고 했었다. 그것은 장차 낳을 아이가 차지하게 될 이 나쁜 가정환경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판자집 같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나가 놀 들도 없었고 또 그녀는 공원에서 백인 여사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검은빛 도는 아이들 근처에도 못 가게 막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녀의 어린애를 그 공원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참 어린애라니 안 돼 안 된다고 그녀는 중얼거렸대. 조용히 누워있던 그녀는 뱃속에서 깃털같이 가벼운 움직임을 느꼈대. 순간 그녀가 원치한텐 징조가 확실한 자리를 잡은 것을 깨달았대. 그녀는 몸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것은 그곳에 존재했으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때는 이미 늦었다. 어린애는 살아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다. 이었고 그녀는 몸을 뒤집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흑흑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가 울 때 뱃속의 아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아이는 누가 워낙은 맑은 즐겁게 살기 시작할 것이고 어머니의 고민은 하든 그 아이의 알바가 아니다. 제 자신이 꾸며갈 새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하며 그 아이는 욕심껏 자라고 태어나기 전의 깊은 잠을 잔다. 그 평화스러움과 망각상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잠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현명하게 홀로 따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날이 그 아이는 조금씩 덜 자고 그 대신 더 깨어있고 다리를 뻗고 팔을 내세우며 태어날 고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영혼으로부터의 위대한 첫 이탈을 꾀하는 것이다. 그 아이에 있어 시간은 시작되는 것이다. 세계적 어린이 레니는 그랬던 것이다. 어머니가 사수 우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는 생각 없이 그저 자라면서 제 자신의 발욕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는지 그는 알지도 못했고 또 알바도 아니었다. 그의 작은 몸이 어떤 위대한 융합을 통해서 생겨났는지도 몰랐다. 그는 잠자고 태추를 통해 먹고 이따 음식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 초조히 꿈틀 그렸지만 그의 존재가 어머니에게는 부인에게도 친절했다. 요시에는 알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그지없이 정다운 시간이 있었고 남편의 팔에 안겨서 자기 몸을 내맡긴 시간이 있었고 모든 딴생각은 자취를 감추고 둘이 같이 사랑에 녹아버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들의 육체에 완전한 융합으로 해서 온갖 다른 느낌은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요시에는 그녀가 비밀로 하고 있는 제3자의 존재를 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면 이 제3자도 그들의 융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제 자신의 바다가 바깥 폭풍으로 인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그 어린애는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웬일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자 이리 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시에는 남편에게 두 손을 내밀었대. 알렌에게 알려줄 것인가? 아니다.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었대. 그녀는 남편이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벌써 오래선부터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 무엇이 있었고 자기와는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시에 때문에 떠나 있어야 하는 고향의 집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요시에와 같이 지내지 못한 추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는 요시에가 모를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요시에는 그 관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요시에가 읽지 못하는 책을 그는 읽었고 조그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아주 화를 내기도 하고 신문을 보고 얼굴을 지푸리기도 했다. 요시에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하나도 흥미가 없었지만 이런 일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관심사라면 요시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자기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알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남편은 표면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곤 했다. 그러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해가고 심해져 갔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시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나에게 가르쳐 주기가 싫으신 모양이군요. 참다 못해 요시에는 어느 날 소리를 높여 남편에게 따졌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오면 너무 고단해서 그러나 요시에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 그녀가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있었다면 학교에 다님으로써 미국에 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었을는지도 몰랐대. 그러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린애를 임신한 지금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애를 써보았지만 어린애를 막을 도리는 없었다. 일본 여사 동무와 언언해 보고 같이 의사한테 가보았지만 의사의 말에는 아기는 낳아야만 한다고 했다.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의사는 그런 종류의 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시에는 단념하고 이렇게 된 것을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낳기도 전에 그 어린애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 어린애가 세계적 아기가 되는 것은 어린애 자신의 잘못은 아니여 그 어린애가 타고난 운명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닥쳐왔대. 요시에는 그녀의 비밀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몸이 여유였고 몇 번이나 하마터면 알렌에게 고백해버릴 뻔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대. 말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으나 입 밖에 내지는 못했대. 알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대. 사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 조그마한 아파트의 한 칸도 월세로 든 것이었대. 어떻게 한 달 한 달 이런 새빵살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까운 상내에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갈 날이 올 것이요. 때가 오고야 말 것이란 말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가는 것을 거절할지 모르나 어머니도 돌아가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니까. 그러나 살아계셔도 아마 거절하시지는 않을걸. 요시애는 이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보, 어수면 부모님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벌받아요. 그러나 알렌은 이상스러울만큼 태연했다.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늙은이가 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 거요. 그들이 죽어야만 진보가 있을 수 있는 거요. 알렌, 그분은 당신 어머니가 아니세요? 요시애는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알렌의 입을 막았다. 알렌은 부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박했다. 우리 어머니는 속이 좁은 여자요. 그 작은 동네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요. 당신도 그 작은 동네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뭘 그래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막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게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남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요시애는 단호히 말했다. 알렌은 더욱 이상한 말로 대꾸했다. 그건 당신이 아무도 죽여본 일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여보. 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어. 그건 어려울 거 없어. 우리 회사 편집국장 앞에 앉아서 그가 하는 수작을 듣고 있노라면 저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을 수 없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단 말이요. 그를 적이라고 가성할 때 그의 큰 몸집에 있는 약슴이 환하게 보이거든. 또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 요 목이라든가 이 갈비뼈 밑이라든가 하는 급소를 방어할 줄 안단 말이요. 총금이 그 편집국장의 비계살 속에 푹 들여박히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요. 요시애는 더해가는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않고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조그마한 연두빛 앞 치마를 허리에 두른 그녀는 손에 들고 닦고 있던 접시를 꽉 쥐었다. 알렌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걱정 말아요, 조. 내가 그를 성 싶어? 거저 내가 받은 훈련의 일부를 말한 것 뿐이지. 죽음이 어째서 나에게는 하나도 무서운 것이 못된다는 것인지 이야기하려 한 것 뿐이라오. 요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도가로 돌아가서 뜨거운 비눗물로 다시금 접시를 씻기 시작했다. 알렌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알렌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가버려야 해. 나 때문에 저희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못 갖는 거야. 요시애는 자격하는 마음으로 혼자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샌프란시스코의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약간의 돈은 있었지만 갈 곳이 막연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내면 돈이야 더 보내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때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 설사 일본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간 듯 무슨 살 재미가 있을 것이며 더구나 어린애, 그녀의 어린애를 자기 이외에 누가 원할 것인가. 이 어린애와 그녀의 아버지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요시애 자신은 그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녀는 알렌과 같이 생긴 작은 아이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녀는 백인의 피는 어느 인정보다도 우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들었으므로 필경 그 아기도 알렌을 닮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어린애가 일본에 있게 된다면 모두들 머리가 검고 살빛이 누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그곳 일본에서 그녀의 어린애가 불행할 것이 틀림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녀의 어린애와 같은 이곳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그녀는 어린애 가진 몸으로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요시애는 이곳에 와서 사귄 친한 일본인들과 만나는 것도 이제는 점점 싫어져서 그들에게서 멀어갔다. 밤낮으로 자기 심중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에 대해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이 아주 불편해서 퍽 오래 쉬어야겠다는 구실을 만들었다. 그녀와 친한 일본인 부부도 학교 때문에 바빴으므로 점차 요시애는 아무도 만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렌에게서 전화가 왔대. 그의 어린 시절의 동무인 신디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었대. 그녀는 사무실로 자기를 찾아왔으며 또 요시애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이날 밤 알렌은 신디아를 데리고 오기로 했으니 스키야기를 잘 만들어 대접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음성은 아주 즐거웠다. 남편의 이런 목소리는 몇 달 만에 처음 들었으므로 요시애는 마음이 흐뭇했다. 그녀는 아파트 방을 깨끗이 지우고 몇 포기 국화를 사고 또 마음이 끌린 나머지 가을 이맘때면 그녀의 아버지가 집 정원에 몇백 개골 심어놓곤 하던 그런 큼직한 노란색 국화를 세 송이 더 샀다. 그리고 빈 구석이라고는 거의 없는 방 안에 효과적으로 그 꽃들을 배치하는데 두 시간이나 걸렸다. 마침내 그녀는 요리창도 사용하고 바깥 하늘의 한 조각과 몇 개의 다른 집 지붕을 배경으로 빌려 그 꽃들의 배치를 완성했다. 식사는 무척 공을 들여 상만해야만 했다. 밥이 너무 질지 않도록 흰 전분을 없애려고 쌀을 몇 번이나 잃었다. 무는 꽃 모양으로 썰었고 맑은 닭고기 국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노똥이 풀리며 귀버섯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가리를 자른 생수는 차마 볼 수 없었으므로 통째로 내놓아야만 했다. 생선이란 그래야만 보기에 아름다웠고 대가리가 달아난 생선이란 보기에 끔찍했다. 그녀는 사발과 접시를 닦고 또 부엌을 깨끗이 치웠다. 그러다가 뱃속의 아이가 항해하는 듯 꿈쩍거리기 시작했으므로 아기를 달래기 위해 들어누었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 아직 낳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아기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대. 이 세계적 아기는 어떤 이름이 적당할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따지 않은 그의 자신의 이름이라야 할 것이었대. 저 지푸런 미국식 이름을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죽은 오빠의 이름인 겐상이라는 이름을 딸까 하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 아기에게 죽은 오빠의 이름을 붙여줄 권리가 있을 것인가. 허가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허가 없이 그런 이름을 짓기는 싫었대. 그녀는 아기의 얼굴이 자기가 아는 어느 누구도 담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사람과도 비슷한 그런 얼굴을 머리에 그려보는 것이었대. 과연 그것은 세계적 아기의 얼굴이었대. 그녀는 또 그 아기에게 알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도 않았대. 그것은 알렌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존재조차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대. 알렌, 알렌, 옳지. 애 아버지의 한자를 따서 간단히 렌이라고 부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녀가 이 이름을 한번 불려본 순간 그 이름은 곧 아기의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눈빛을 예측할 수가 없었지만 생기가 두는 조그만 얼굴을 가진 렌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어린애를 눈앞에 그려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름은 아기의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녀는 뱃속의 어린애를 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요시에가 아파트 안을 다니거나 먼지를 덜고 청소를 하고 또 스키야키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서서 채소를 썰 때 뱃속의 아기는 참지 못하고 자주 꿈틀거렸다. 그러자 요시에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무라는 것이었다. 렌이야, 난 앉을 수도 있긴 해. 하지만 난 채소를 썰 때 앉아서 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단다. 우리는 언제나 서서 한단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소다오. 그러나 렌이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요시에는 누워서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디아란 여자는 알렌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까. 그녀는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인가 또는 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신디아를 본 순간 요시에는 이 여자가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완전한 금발이고 아주 우아한 키 큰 아름다운 여자가 알렌과 같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요시에는 감탄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알렌이 결혼했어야 할 여자는 바로 이 여자인 것이었다. 요시에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알렌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었대. 신디아야말로 알렌의 부인이 되었어야 할 것이었대. 요시에는 알렌을 사랑했기에 만일 이런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알렌의 구원을 물리쳤을 것이다. 말문이 막힌 채로 요시에는 손만 내밀었대. 그러자 신디아는 두 손으로 그것을 잡았대. 참 만나고 싶었어요. 신디아는 크고 다성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대. 나는 알렌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남매간이나 다름없어요. 알렌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기를 바라요.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요시에는 대답했대. 그녀는 망설였대. 새파란 눈동자, 보드랍고 희디흰 살결, 맵신하는 입술을 가진 이 뛰어난 미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대. 신디아, 모자 좀 벗지? 알렌이 일렀대. 그는 그녀에게 되는 대로 대하면서도 여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었대. 신디아, 편히 해요. 옹색해도 우리 집이 아니요? 하면서 그의 부인을 향해 말했대. 요시에 왜 잠자코 있는 거예요, 어? 전 참 놀랐어요. 요시에는 맥없이 중얼거렸다. 무엇에 그렇게 놀랐다는 거요? 너무나 예뻐서요. 나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당신도 그 말은 하지 않으셨고요. 요시에는 더 한풀 꺾여 말했대. 알렌과 신디아는 이 말에 서로 이해하는 즐거움에 빛나는 웃음을 웃었대. 참 애교가 그만이시군요. 신디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말했대. 알렌, 부인이 저렇게 애교가 있으시다고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죽을둥살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부인을 내 꽃물인 사켓에 핀으로 꽂아보았으면 좋겠네요. 요시에는 따라 웃으며 신디아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신디아를 알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가 않았다. 어서 앉으세요. 그녀는 겨우 체면을 차리며 신디아에게 의자를 권했대. 그리고 애교스럽게 다시 말했대. 차를 갖다 드리겠어요? 알렌이 오늘 저녁에는 모두 일본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요시에는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한 번 수거리고 머리를 한 번 수거리고 방을 나와 조그마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았대. 숨을 돌리기 위해 그녀는 동그란 의자에 앉았대. 렌이, 그녀는 아직 낳지 않은 어린애를 조용히 속으로 꾸짖었대. 날 뛰지 말아. 앞치마가 돌아가리긴 하지만 다는 가리지 못한단다. 너는 오늘 저녁에 나서서는 안 되는 거야. 엄마를 도와줘야 해. 알겠어? 요시의 마음이 가라앉자 뱃속하기도 잠잠했었대. 그녀는 다시 일을 써서 차를 만들었대. 닫힌 문 건너방도 역시 고요했대. 말소리는 들려오나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대. 그들은 자기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집안 사성이나 알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도 몰랐대. 당연한 일이었으나 요시에는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대.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차를 준비하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끌었대. 알렌,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하면서 신디아는 말하고 있었대. 당신 어머니가 꼭 한 번만 보실 수 있다면 당장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함께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알렌은 신디아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 역시 그 생각을 했어요. 신디아는 동정하는 어조로 말했다. 신디아는 동정심이 많은 여자였다. 알렌을 향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약간 굽히고 앉은 열을 띈 그녀의 모습에도 반점 미소를 띈 입술과 눈동자에도 동정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신디아는 자기 자신을 읽고 있는다 싶었다. 알렌은 이것을 보고 놀라는 한편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면서도 왜 그런지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만일 자기가 요시애를 만나지 않았다면 신디아는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을 것이고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이 여자는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의 어머니는 지금과 같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을는지도 몰랐다. 나는 무엇이고 당신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과 나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당신도 알지 않소? 알고 말고요. 하고 신디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을 아주 좋아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빼놓은 내 인생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결혼과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왜 아까 그런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건 그렇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설복시킬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알렌은 넌지씨 말했다. 신디아는 희고 고운 두 손을 무릎 위에 마주잡고 생각에 잠겼다. 이었고 그녀는 본격적인 화재로 들어갔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도 알아요. 안될 게 뭐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솔깃해지도록 여쭈어보겠어요. 이 작은 요시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요시애라고 했지요? 내 발음이 안 틀려요? 하여간 어디 두고 보세요. 신디아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그 눈 말이에요? 그렇게 크고 검은 눈 또 긴 속눈썹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모두가? 요시애는 내가 본 일본 여자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사예요. 내가 미국에서 본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편이에요. 나는 정말 요시애를 사랑하는 당신을 나무랄 수가 없군요. 나도 당신 편이에요. 전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선전포고를 내리겠어요. 당신이 도맡아 해줘요. 그럼. 알렌은 흥분했다. 신디아야말로 그의 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어쩌면 알렌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신디아가 이루어줄 수 있을는지도 몰랐대. 만약 당신 어머니가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내가 요시애를 초대한 다음 여러 사람을 파티 석상에 부르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두고 보겠어요. 에이 난 모르겠어. 알렌 겁내지 말아요. 우리 같이 어머니를 이겨냅시다. 크리스마스 때 오시겠죠? 신디아의 결단력과 낙관적인 태도와 그리고 솟아오르는 정력이 알렌을 압도시켰다. 참말 신디아 말대로 될는지도 모른다. 이때 요시애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신디아는 일찍이 듣고 또 읽고 했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다도에 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시애는 이번에는 조금 더 겁을 내지 않고 설명하는 데 정신을 팔았다. 아무도 그 전에는 일본에 관해 묻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친정집이며 어머니, 아버지, 꽃, 또 고다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흥겨워했다.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신디아는 아주 매력적이어서 알렌을 감탄케 할 정도였다. 아무도 물어보는 이가 없었다고 요시애가 이야기했을 때 알렌은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묻지를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는 하지만 묻지는 않는다.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그들 마음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요시애는 남편의 존재를 아주 잊어버린 듯 다만 신디아를 향해 형에 겨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퍽 고독했던 모양이었다. 알렌은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새삼스럽게 부인이 사랑스러워지고 가끔 너무 냉정했던 자기가 후회되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의심에 찬 고민을 요시애는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여튼 신디아는 그들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일이 잘 성사될지도 모른다. 아니 꼭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신디아의 출연이 풍겨놓은 향기는 그녀가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지닌 진실성은 알렌의 마음에 온성을 일으켰고 몇 주일 만에 처음으로 거의 겸손한 태도로 요시애를 대하게 되었다. 당신은 참 훌륭했어. 스키야키는 진미였어. 신디아가 꽃을 아름답다고 했을 때 난 아무도 당신처럼 이렇게 꽃을 만질 줄 아는 이는 없다고 했지. 여보 신디아는 또 당신을 아주 예쁘다고 하던데. 그는 부인의 모습을 다시금 제대로 보게 되었다. 의심과 번뇌가 그의 눈을 흐리게 했던 것을 이제 그는 신디아의 눈을 통해 요시애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작은 몸집, 조그마하고 세심히 움직이는 그 말숙한 손, 모든 일에 열중하는 모양, 어린 고양이 같은 요시야의 매력이 다시금 알렌의 눈에 살아났다. 남은 것은 다만 시간 문제였다. 그의 어머니는 신디아가 하는 말을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행복스럽다고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 알렌이 어찌나 친절한지 요시앤은 하마터면 렌이 이야기를 할 뻔했다. 요시앤은 또 알렌의 행복은 역시 그가 살아난 집과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 이외에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요시앤은 남편이 그런 것들과 떨어진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룩할 때까지는 행복하게 될 자신이 서시않았다. 알렌이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 알렌이 그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현실에 뿌리박혀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자 같은 집을 떠나 알렌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원이 딸린 조촐한 집으로 이사가게 될 때 비로소 요시앤은 모든 것을 알렌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적당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요즘 너무 많이 먹어요. 요시애는 있으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여간 살이 쪄가고 있지 않아요. 여기 미국의 공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탓인가 보아요. 구실을 꾸며대고 그녀의 부르는 배를 덮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신디아로부터 알렌에게 편지가 왔다. 그것은 문 옆 책상 위에 놓여 있었으나 요시애는 감히 그것을 뜯어볼 수가 없었다. 알렌과 신디아 사이에는 요시애가 중간에 끼지 못할 그 무엇이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가치한 오랜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다. 요시애는 그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녀는 신디아를 진심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 사이의 오랜 추억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알렌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편지를 내주었다. 오늘 당신에게 온 거예요 알렌. 알렌은 손체로 급히 겉봉을 뜯었다. 요시애는 남편의 눈이 우유빛 두터운 종이 위를 스쳐가는 것을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중대한 편지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알렌은 갑자기 그것을 구겨 휴지통에 던지고는 침실로 걸어갔다. 내가 보면 안 될까요? 요시애는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읽고 싶으면 읽구려. 알렌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결국 그의 부인도 알아야만 할 일이라고 그는 입맛 쓰게 생각했다. 요시애는 편지를 휴지통에서 꺼내어 조심스레 펼쳐 종이의 주름을 폈다. 미국에는 손으로 만든 종이는 없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만든 것 같이 보드랍고 보기 좋은 편지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